드리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둘, 셋, First of me 안녕하세요, 갓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일겠습니다, 안녕하세요 일겠습니다 저희 갓플러스를 강남 투동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강남 투동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잠깐 힘이 들어가지고 많이 택배 먹혔네요 자, 그 다음 무대는 다 그래도 이제 K-POP으로 즐기는 무대인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같이 치면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즐거운 주말이잖아요 여기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와 계시는데 어린이들 친구들도 되게 많이 모이고 오늘 같이 신나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무대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바로 준비해볼 테니까 또 한 번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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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